또피기랑 소스도랍이 너무 잘 어울려요 또피기랑 소스도랍이 너무 잘 어울려요 치스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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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 다음은 전기풍닭구이 먹겠습니다! 전기풍닭구이 먹어보겠습니다! 완전 부드러워요 비트lace 음 dijk 와 너무 mammals certain 튀김 인테리지 오 오 짜파게티에 고깃기름이 덮어져서 너무 맛있어요 파김치도 너무 심심해요 닭다리도 엄청나요 닭다리도 엄청나요 닭다리도 엄청나요 와 코바가 진짜 이번엔 날갯살 한번 뜯어볼게요 맛있다 치즈 치즈 아 완전 맛있어 이번엔 밥이랑 같이 아... 너무 맛있어요 새우를 먹어볼게요 끝까지 엄청 잘 익었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